마음이여 걸어라, 푸른 숲에서 편했습니다. 좋은 시인의 네 번째 산문집입니다. 경주 남산을 오르내리며 마음을 따라 걸었던 2년 동안의 기억을 묶어내고 있습니다. 수많은 인연들을 되돌아보며 보듬지 못했던 관계들로 엉킨 마음의 실타를 따라 시도했던 마음의 여행 그대로가 한 권의 감성 자서전에 실려 촉촉하게 전해지는 에세이 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